다자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탄탄한 중국어 어법을 잡아드릴 전유선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어의 문법 단위와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어의 문법 단위는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는요,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바로 형태소라고 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쪼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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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갤 수 없는 그런 단위를 바로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중국어에는 대체로 이제 단음절하고 보금절 형태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름절짜리 단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래어 같은 것, 지하우컬리 외래어 같이 소리를 따가지고 온 단어 같은 경우에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단음절 형태소, 보금절 형태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구나. 네,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로 보시면 여러분들 단어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문법 단위를 바로 단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는요, 일단 단순어하고 합성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단순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을 단순어라고 하고요. 합성어는요, 하나 이상 이렇게 두 개의 형태소로 같이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를 바로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 등등으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아,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이 될 수 있구나. 네, 이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이루는 게 뭐죠? 바로 구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치사하고 명사가 만나면 전치사고, 뭐 명사, 명사가 만나면 명사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보면요. 잔 세 개 하면은 싼 거, 베이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수량구를 나타내는 표현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 이렇게 다양하게 구를 이루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 이제 다른 강의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잔 세 개가 아니라 나는 잔 세 개를 샀다, 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상대방한테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것을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에 따라서 단문하고 복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복문은 그 이상의 문장이 같이 결합된 것을 바로 문장, 아, 그 복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라서 평서문, 마침표가 찍히는 평서문이라던가, 혹은 물음표가 찍히는 의문형, 뭐 그 외에 감탄문, 명령문 등등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단문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면, 네, 이렇게 이제 복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국어에 여러분들 문법 단위에는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 구, 문장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가장 작은 단위부터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장까지. 아, 요런 구조구나.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국어의 문장 성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는 일단 기본 뼈대로 뭐가 있냐면요. 주어, 수러, 목적어가 있어요. 이게 가장 문장 안에서 뼈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처럼 붙여서 조금 꾸며주거나 혹은 보충 설명해 주는 것들이 관영어, 부사어, 보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문장 성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일단 예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벙요, 친구는요. 칸, 본대요. 무엇을요? 찌리요, 자료를 본답니다. 자, 이게 일단 주, 술목, 중국어의 기본 뼈대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성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을 바로 관영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나의 친구. 그쵸? 자료는 자료인데 어떤 자료? 모든 자료.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관영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술로 앞에서 수식해 주는 성분을 바로 부사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동사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것들을 바로 보어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기본적인 문장 성분들 전체적인 문장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안에서 주인공이죠. 은는 이가로 끝나고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거의 맨 앞쪽에 좀 위치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자주 오는 품사로는요. 명사나 혹은 명사구 그리고 이제 인칭 대명사들도 많이 오죠. 나, 너, 우리들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그럼 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나 번 셔, 쇼어, 추발러. 그의 그 소설책은요. 출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명사구가 온 형태에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러는요. 수러가 어찌어찌 했다. 혹은 수러가 어떤 동작 했다라고 해서 이제 수러에 어떤 이제 좀 서술해주는 부분을 바로 이제 우리가 수러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수러 자리에 잘 오는 품사는 동사하고 형용사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동사가 오는 경우 같이 보도록 할게요. 我们的理想实现了. 우리의 꿈은요. 실현되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동사가 문장 안에서 수러 역할을 하거나 혹은我的成績好. 나의 성적은 좋다. 他的更好. 그녀의 것은 더 좋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어는 형용사다 해서 수러 자리에 형용사가 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수러 자리에는 대체로 동사나 혹은 형용사가 자주 오고 네, 그 이외에 뭐 명사도 올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른 강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을률로 끝나죠. 어, 무엇무엇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도 품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명사, 자 이런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칸디에니 영화를 보다 이렇게 동사 목적어, 동사 구가 오기도 하고요. 혹은 니, 라이 너가 오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주술구가 목적어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도 다양한 품사들이 올 수가 있구나. 우리 예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차를 좋아한다. 타시환 차. 그 다음 그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타시환 칸디에니 영. 그는 너가 오는 것을 희망해. 타시황 니, 라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장소가 오기도 하고 어떤 집의 대상이나 이런 타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오기도 합니다. 네, 요거까지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나 목적으로 쓰인 명사성 중심어를 꾸며줄 때 앞에서 수식해 주는 애들을 우리가 관용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엄마는 시입니다. 뭐예요? 그, 쇼우, 가수입니다. 자, 근데 누구의 엄마? 워다 마마. 우리 엄마. 내 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을 지어주거나 혹은 거쇼.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예요? 이외의 흔. 피어량도 거쇼. 한 분의 아주 예쁜 가수. 그쵸?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주 한 분의 예쁜 가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명사성 단어를 이렇게 앞에서 수식해 주는 성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관용어라고 합니다. 관용어. 아시겠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관용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더자를 수반해서 오기도 하고요. 생략되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어는요. 동사나 형용사가 이제 수러일 때 이 수러 앞에서 꾸며지는 성분을 말하고요. 대체로 품사는요. 이런 이제 부사라던가 이징, 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사라던가 혹은 전치사구가 대체로 이 부사어 역할을 잘 해냅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럼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미 자의 도수관, 도서관에서 지연구어 미얼러 만났었던 적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사나 전치사의 위치는요. 대체로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앞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어의 꽃이라고 불리죠. 보어, 빼놓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자, 보어 같은 경우에는요. 수러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바로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의 종류는 여러분들 그 의미에 따라서 결과 보어, 정도 보어, 가능 보어, 방향 보어, 그 다음에 실향 보어, 동양 보어 등등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예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하오라는 단어가 동사 뒤에 쓰여서 결과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오는요. 일단 끝나기도 끝났어요. 끝나기도 끝났는데 잘 마무리됐을 때 동사 뒤에 쓰는 결과 보어로서의 용법이 있습니다. 즉, 쉬에는 배우다이잖아요. 근데 쉬에 하오 했다라는 것은 잘 배웠다는 거예요. 잘 배웠다시겠죠. 그래서 마스터했다 정도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스터해야 한다. 무엇을요? 중국어를 마스터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동작의 결과를 보충해 주는 성분을 바로 결과 보어라고 하고요. 또 결과 보어로서 잘 쓰이는 단어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적인 것들이 네, 그런 거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그녀가 한 말은요. 우와, 틱, 부동. 내가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제 가능 보어의 형태인데요. 틱, 듣다 이고요. 동이라는 게 결과로 이제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틱, 틱, 틱 들어서 동, 이해하다 라는 요 결론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가운데 뿌자를 넣어서 불가능을 표현합니다. 즉,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요 더자를요. 요 뿌자를 더로 바꿔서 틱, 더동 하면은 가능을 나타내는 가능 보어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틱, 더동 하면은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몇 가지 볼게요. 이번에는 방향 보어입니다. 동작의 방향을 보충해 주기도 하죠. 우리는 걸어였죠. 걷는데 걸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요? 동작의 방향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죠. 샹라이가 올라오다 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걸어서 올라와라. 네, 요런 식으로 동작의 방향을 보충해 주는 요런 방향 보어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아팠어요. 그쵸? 병이 났는데 며칠 동안 아팠어요. 이런 시간의 양이 있죠. 요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실양 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일 동안 아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정도를 표현해 줄 때 쓰는 정도 보어입니다. 찐, 티엔, 오늘요. 워, 망, 나는 바쁜데요. 이 바쁜 정도가 어떤데요? 오, 그럴 때 요 더자로 연결하신 다음에 얼마나 바쁜지 그 정도를 뒤에다가 붙여서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뿌, 덜, 야오 하면은 정도가 극심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나는 대단히 바쁘다. 바쁜 정도가 대단히 그러하다. 라고 해서 이런 정도 보어 형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어는 총 여러분 요렇게 여섯 가지가 있겠고요. 중국어의 문장 성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주, 술, 모기, 기본, 뼈대고요.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 이런 명사성 단어 앞에서 꾸며주는 애들을 관영어, 그 다음에 술어 앞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수식해 주는 것을 바로 부사어라고 하고요. 보어는 이렇게 술어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애들이다. 총 여섯 가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요 내용까지 우리 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짜자, 싱크홀러!